그동안 자연주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밥 테이블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은 인삼주 담그는 법입니다. 인삼 750g을 준비해서 30분 정도 물에 담가 불려요. 칫솔로 구석구석 씻어주세요. 그릇에 놓고 흙이 묻어나지 않게 깨끗하게 닦아서 씻어줍니다. 체반에 부어주고 하나하나 펼쳐놓아주세요. 그늘에서 물기 없이 말려요. 뇌도 머리 부분은 잘라주는데 제거하지 않으면 배아리를 할 수 있어요. 유리병은 소독한 뒤 준비해서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아요. 위 카드 누르시면 소독 영상 보실 수 있어요. 5년이나 6년 된 인삼으로 담그면 좋겠지만 마트에서 구입한 걸로 담근답니다. 25도 이상의 당근주 3.6리터 구워주세요. 저는 30도짜리 당근주로 준비했어요. 일반 소주로 담그면 상할 수 있답니다. 식성에 따라 설탕이나 꿀 살짝 넣어줘도 됩니다. 인삼 그대로의 맛을 느끼기 위해 저는 안 넣었어요. 6개월이 넘으면 약주가 되고 1년 넘어 드시면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이 증발할 수 있으니 비닐 씌우고 뚜껑을 닫아서 서늘한 그늘에 보관해요. 털어Ver고가 되면 1위에 비닐 씌우고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아서 요구하고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고 계세요. 차례 0위박차 3위에 비닐 씌우고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고 뚫고 뚜껑으로 뒤로 떨어지지 않아요. 1위에 비닐 씌우고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아줍니다.